여러분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 홍콩인데 정말 여기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불러줘 그대 나 혼자 오 야 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 저 옷 갈아입을게요 빠이빠이 예쁘에요 이게 이게 왜 아 얇고 제가 눈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군복이들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멋있어 오 이상해 느낌이 왜 돌아갔어? 여기 뚫려있었어 갇혔어 파이어 인 더 호우 파이어 인 더 호우 아아아아 아빠 이때 안무 했던 너 어디갔어? 그때도 그랬어 맨날 얘기했어요 아빠 몸은 뚱뚱해 이러다가 갑자기 빤빤빤빤 When I was 13 I had a thirst love 너는 그거지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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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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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거 있잖아 유겸 이게 없는데 아니 아니 뭐가 좀 꽃 터져 꽃 터져 하나 둘 셋 아니 너 이런 거 있어 내가 보여줄게 유겸이 베베야 솔직히 베베야 이거다 펴줘, 펴줘, 펴줘 야, 백수 형 한 말 아니까, 백수 형도 있다 죄송해요, 지선이 형 한 거 치선을 안 바꿔, 안 바꿔 막형, 씨 워 막형, 막형 막형, 씨 워크 이거 안 유명해, 이 영상인데 진이 형이 진이가 옛날 여... 아, 아마비, 아마비 아직 알지 뭐야? 그 벅스, 말랩 그 벅스 잭슨의 웃음 소리는 사람을 되게 극, 극을 내려 제공이 없네 예, 제공이 없다 제보, 제공이. 제보, 제공이 온따라인 거 같아 axe 완전 hakka 아, 힘들어, 힘들어 아, 힘들어, 힘들어 왜 그래? 대범 형이랑 되게 나이 먹으면 아저씨 거기서 싼 채 난 대범 형이랑 진영이랑 옛날에 김희씨 교육생이라고 했는데 대범 형이랑 진영이 형 교육생이었어요 연습생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 그때 둘이 춤출 때 맨날 멋있어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지만 미쳐가고 있지만 사랑해요